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가 있다. 숨길을 넓히고 유지할 수 있게 구강의 기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양압기와 달리 기구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맞춰줘야 한다. 이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구강 장치에 효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착용감이다. 입안에 무엇인가를 물고 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 성공의 열쇠다. 시중에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와 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사용 중 아래턱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혀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자.